안녕하세요. 2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왕 출신의 카카오토 대표 허프로우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좋은 SUV. 우리 시청자분들은 SUV 하면 그저 벤스, BMW, 아우디 이런 3대 트로이카의 SUV만을 봅니다. 사실상 성능 대비해서 떨어지는 모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가격은 무려 9천에서 1억 5천 이 사이를 호가를 합니다. 하지만 할인도 거의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허프로우가 SUV, 차박도 할 수 있고 가격 대비 가성비가 아주 좋은 SUV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모아 모아서 흔들어서 팍 터뜨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뒤에 나오는 수입차 고급 정보를 자동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1탄인데 우리 시청자분들 미국의 정통 SUV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이 지프입니다. 지프. 그리고 또 정통 SUV 포탈로 다 하게 된다면 렌즈로바, 레인지로바 이 정도 생각하죠. 하지만 레인지로바는 가격이 무려 2억 대가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허프로우가 오늘은 가격 대비 가성비 아주 좋고 할인도 좋고 요거 그러니까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이 프로모션입니다. 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프의 이 컴패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 좀 보십시오. 이 4,390만원입니다. 카카오토 특별 할인 700만원, 800만원 받으면 실 구매가는 이 3,600에서 이 3,700만원대입니다. 할인 시세율은 무려 17.1%, 18.5%에 이 다다릅니다. 하지만 컴패스는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완판이 돼가지고 이 계약 대기 하셔야 됩니다. 계약 대기 하시면 되는데 이 출고 시점의 이 프로모션인데 그다지 크게 이 변동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 지프의 이 랭글러입니다. 아주 그냥 이 상남자의 차죠 상남자의 차. 저도 이 지프의 루비콘 이 투도를 지금 조금 보고 있습니다. 낚시 갈 때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할인율은 모두 다 200만원 할인 여기에 플러스 이 3종 세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시겠지만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왔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할인율이 전달에 200만원이었는데 껑충 떼었습니다. 바로 이 700만원입니다. 차는 바로 이 출고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 이 지프의 글래디 에이터입니다. 이 쌍용 자동차의 이 렉스턴 스포츠 칸 그리고 이 쉐보르의 이 콜로라이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00만원 할인 플러스 3종 세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훌륭한 차입니다. 하지만 가격은 적당합니다. 지프의 이 래니게이드입니다. 지프의 래니게이드 우리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뭐 스토닉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싼보다는 조금 작죠. 하지만 차는 굉장히 안증맞은 차입니다. 차를 보시면 지금 뭐 600만원 850만원 할인된 차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구매가는 이 3,320만원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국산차보다도 가격이 더 저렴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 정통 SUV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은 그냥 한 번 밟으면 수백 킬로를 운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굉장히 이 튼튼해야 됩니다. 다음은 지프 체로키인데 체로키 가기 전에 이 카카오토 특별 입원의 이 체로 플랜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잘 모르시면 카카오토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시면 됩니다. 초기비용 0원이고 월압이 끝만 내시면 됩니다. 등록비 취득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60개월 기준이면 60개월 이후에 반납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지프의 이 체로키입니다. 체로키. 이 체로키 모델도 상당히 아주 우수한 모델입니다. 지금 보시면 체로키도 지금 몇 대 남지 않았습니다. 700, 800이고 이 3.2 트레일 호카와 오버랜드 같은 경우는 500만 원. 그래도 실 구매가를 보시면 5천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상당히 이 메리트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프의 이 그랜드 체로키입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현대 기아차 SUV 사느니 이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를 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를 제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 두 말 하면 단소리입니다. 할인은 모두 이 1200만 원 1290만 원 실 구매가를 보면 5천만 원 초반대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리미티드하고 에디션하고 오버랜드는 전부 완판이 됐습니다. 이건 계약 대기 하셔야 되고 지금은 3.6 이 서밋 서밋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1200만 원 할인 여기에 플러스 이 3종 세트입니다. 실 구매가는 6,240만 원인데 이 모델은 BMW X5하고 견져도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모델입니다. 옵션도 완전히 풀옵션입니다. 자 이번 차종은 바로 이 지프의 이 그랜드 체로키 롱바디 모델입니다. 이 바디가 더 크죠. 레인지로바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차량 가격은 7,980, 8,980인데 저번 달은 200만 원 할인이었습니다. 지금은 300만 원이 올라서 500만 원 할인 여기에 플러스 이 3종 세트입니다. 실 구매가는 7,480에서 이 8,480입니다. 이 모델은 차가 크기 때문에 이 차박이라든지 이 캠핑에 아주 유용합니다. 앞으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십니다. 아 이 3대 트로이크를 살래니 한 1억대가 넘어가고 이 국산차를 사자니 한 5천만 원 6천 줘야 되고 또한 이 안전을 생각하자니 수입차 쪽으로 가야 되고 이 어중간하게 중간에 걸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그랜드 체로키 롱바디 모델을 이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상반기에 그랜드 체로키 롱바디 모델의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이번에 출시를 합니다. 제가 출시를 하면 또 정보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상반기 SUV 이 가성비가 좋은 모델 1탄이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는 아주 또 가성비가 좋은 뭐 할인도 조금 되고 이 차도 아주 좋은 그 모델 2탄을 준비해서 이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카카오토의 허플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